네 돌아왔습니다. 리뷰할게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건스톰 쪽에서 나오는 글록은 전부 다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이 녀석 지금 오늘 지금 보여드릴건 이거고 자 36이 있구요. 그리고 17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36에 수공기 버전이 또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일단 36하고 비교해서 17은 크고요. 36도 뭐 작은건데 이거는 글록 26을 메인 베이스로 한 것 같아요. 36 이라는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글록 26C 라 그러는데 이 C는 여기 원래 자 봅시다. 아카데미 글록 26C죠. 이 C라는게 이제 뭐라그러냐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18C처럼 이게 C가 붙어있는 녀석은 이게 연사가 가능한 이제 단발 연사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데 실종 26에서 C가 붙어가지고 연사가 되는 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C는 컴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양 좋게 나왔어요. 제가 토이스타 죄송합니다. 토이스타 글록 26C를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못 보여드리네요. 깜빡하고 그걸 안 챙겨왔네. 그냥 뭐 없이 갑시다. 글록 26C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아카데미 글록 26C 보여 드리려고 SG인데 있는 탄창이 긴 버전인데 얘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녀석 짠 아 그전에 박스를 한번 더 살펴봐야죠. 박스가 곤스톰답지 않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4,000원 아주 좋죠. 그 저기 뭐죠? 보디가드 보디가드 그 녀석 보다는 글록이 좀 더 예쁘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이 녀석은 뭐 각인도 완벽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아카데미는 각인따위는 없죠. 각인 G26 G26 각인따위는 없어요. 여기 보자. G23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건스톰이 더 정이 많이 갑니다. 다만 아카데미는 내구성이 좀 더 괜찮다. 뭐 부서질 때까지는 안 써봤지만 딱 봐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특이하게 뒷면에 보통 이런거 보면 뒷면에 보통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가 따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물며 여기가 칼라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약간 회색빛이 조금 더 나죠. 약간 붉은색이 파란색이 섞여 있는 검정색이에요. 이게 칼라 프린트 된 겁니다. 이건 검정이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보시면 설명서 보시면 뭐 탄창 몸칠을 누르고 짤짤이를 하고 슬라이드 탭 안전장치 이건 아카데미꺼 26시 이 녀석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봅시다. 아카데미랑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 박스도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기본 탄창 탄이 기본 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메뉴를 보셨고 뭐 포장도 괜찮거에요. 위로 여는 이런 상자는 꽤나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쁜 총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생플라스틱이지만 지휘감이 뭐 나쁘진 않고요. 글록 26C 라고 적혀있네요. 컴팩트 겠죠. 여기 셀렉터가 없는 걸 봐서는 C라는 것은 좀 없었으면 그냥 미니 글록 2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예쁘게 박혀있네요. 흰색 점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그리고 아카데미처럼 아카데미처럼 앞에 튀어나오고 이런거 저도 이 녀석은 길이를 약간 조절을 조절을 했나 약간 조절을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1cm 이상이기 때문에 법규상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아카데미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훌륭합니다. 왜냐면 음 이거 보여드릴게요. 모나카 방식 총들을 보면 이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사 구멍이 이건 실총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모나카 방식이 아니고 아래 하부가 통짜로 되어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속 핀이 박혀서 이렇게 두 개로 고정되어 있고 자 탄창 딱 보면 이거는 토이스타블록 26하고 똑같이 생겼죠. 탄창 모양도 그렇고 제가 리뷰를 이거를 다시 찍기도 뭐하고 다음에 토이스타를 가져와서 뒤에다 영상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오 안전장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도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 트리거 세프티는 생략됐네요. 없네요. 없고 몸치몰딩 이거 분해장치가 안전장치 아 이쪽은 더미고 이쪽만 움직이네요. 이거 토이스타블록하고 완전히 똑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근데 토이스타블록 크기 보다는 훨씬 작아요. 미니로 와가지고 장전을 장전을 하면 야 이게 또 에 에 터비 배출구가 오픈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카데미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아카데미 26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왔고 아카데미급 자 아카데미 글록 26을 보여드릴께요. 아카데미 글록 26도 크기가 실총보다 작거든요. 토이스타블록 26이 가장 그거 하는데 크기가 실총 크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토이스타블록 26이 이제 글록 26의 실총 크기를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얘 컴팩트 말 그대로 C라서 컴팩트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글록 26으로 나온 건데 저기 하거든요. 탄창 긴 버전 SG 버전 을 가져와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녀석하고 토이스타블록하고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총 크기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얘 작게 만든거에요. 그래서 미니 아카데미 미니 26C 이 미니를 가져와 볼게요. 미니랑 크기가 아마 같은거 같은데 맞죠. 미니랑 크기는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맞죠. 이 녀석하고 아마 같은 녀석이 아닌가 싶은데 슬라이드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요.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하부프레임 일단 상부는 완전히 틀리고요. 탄창이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똑같아 보입니다. 꽂아 볼게요. 바꿔 꽂아 볼게요. 드로는 가는데 이상한데 안 맞네 저는 이거랑 같은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총이네요. 안 맞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들어갔네요. 아카데미 거를 카피한건지 다른 어디 거를 카피한건지 몰라도 일단 서로 호환은 안되는 카피인거 같습니다. 구조는 거의 똑같은거 같아요. 왜냐면 안전장치 구조나 뭐 이런것들 보니까 일단 아카데미 26 소이 토이스타 토이스타렛 자 건스톤 26 이렇게인데 그렇습니다. 아카데미께 약간 볼륨감이 좀 더 있네요. 리어사이트랑 이런거 보면 좀 다르잖아요. 길이도 좀 틀리고 확실히 다른 총이네요. 핀 박히는 방식하고 하부프레임은 거의 같을줄 알았는데 한창이 다른걸 보니 다릅니다. 거의 이치하는듯 아닌듯 다르군요. 되어있는걸 보니까 일단 아카데미꺼는 빨리 빨리 하시고 아무튼 이 모양 재연도는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토이스타블록 26 에 완전히 그냥 미니 버전 그런 느낌 마음에 들어요. 제가 글록을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성능도 뭐 만만치 않게 괜찮습니다. 어 보디가드랑 비교해서 엇빛을 하는데 보디가드가 조금 더 잘나가는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게 개한테 더 정이 갑니다. 그리고 칼라파트는 이렇게 길이도 실총 그대로 아웃바렐 자체가 색깔이 되어 있고요. 예쁘게 잘 되어있고 그리고 슬라이드 가이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가이드라는게 아카데미 26 에는 이게 재연이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죠? 밑에 아카데미 23도 재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이드는 밑에 이거 쑥 튀어나온 이녀석이요. 네 얘는 없어요. 아카데미 이 녀석 26시 이 녀석은 네 얘도 없습니다. 대신 몰딩이 좀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얘는 보자 몰딩이 조금 이 녀석은 약간 부실하네요. 네 네 아무튼 글로우 26 이걸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사진상이나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4천원 밖에 안하죠. 가격상으로 봤을 때는 아 허접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뭐 각인도 뭐 글로우 각인 제대로 다 박혀있고 오스트리아 뭐 잘 잘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립감은 조금 더 너무 작네요. 아카데미 이 녀석은 이 밑에 범퍼 탄창 때문에 잡았을 때 새끼손이 많이 안 놀거든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얘는 이게 저한테는 얘 그냥 어린이 어린이 손에 맞겠네요. 제 손 제가 손이 X라지 사이즈라서 그리고 글로우 26 이 녀석은 뭐 아카데미 글로우 26 SG26 입니다. 탄창이 큰 게 들어있는 이는 뭐 아주 뭐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다른 총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글로우 26 토이스타 글로우 26 그게 줄임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에요. 느낌 좋고 뭐 질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 점도 예쁘게 잘 박혀있고 이거 칠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 탄 날아가는 것도 잘 맞는데 약간 좀 위로 뜨는 기분이 있어요. 탄이 어 보디가드보다는 약간 더 명중률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거리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먼데까지 쭉쭉 잘 뻗습니다. 뭐 포장도 잘 되어있고 뭐 보디가드보다는 훨씬 더 고급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느낌상 글록이 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어우 4천원에 이런걸 또 뽑아주는게 없니까 아이고 아 아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우리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건스톰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총 중에 가장 고급 총 어 어 싸다고 무시했었는데 이번에 사서 만져보니까 건스톰 제품이 무척 괜찮은게 많군요. 예 좀 변태적인 제품도 한두 가지 보이긴 하는데 예 그건 나중에서는 그리고 건스톰 글록 26C였습니다. 어 가볍고 예쁘고 자그만하고 예 그리고 성능도 괜찮고 보디가드 다음 이녀석도 거의 추천 인데요 무지하게 마음에 듭니다 다 좋아요 그냥 네 가격사고 성능 좋고 가성비는 또 이만한게 없네요 또 글로벌 좋아하시면 또 더 작으니까 또 들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짤짤한 창에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맘에 듭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황곤이었습니다.